마지막 한 장 봉답구만 밑장 빼기냐? 뭐야?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? 너는 나한테 구땡을 져서 할 것이여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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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짜리 아니여? 자 모두 잘 보쇼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팔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? 희나리 어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이림이 그 폐 봐봐 혹시 장이야? 폐 건들지마 손모가지 날라가 붕괴 해먹어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구라치다 걸리면 피 버는 거 안 배웠냐? 좋아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번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시발로 여기 어디서 약을 팔아? 시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후달려? 오원이야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번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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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작자 궁작자 따라리라라리 내가 봤어 이 시발놈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께?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? 뭐해 니네 형님 손 안 찍고 야 이 시발놈 돈 먹어졌어 니가 저거 안의 날은 없네? 장미 저거 안의 날은 왜 이렇게 길어? 다행이네 제주의 점은 넉넉히 들었고 바라úp , 바라우 아리비 감사합니다.